안녕하세요 아리조나 아줌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기로 왔는데 여기 오늘 LG에서 이렇게 작업이 나와서 여기 전기선을 지난번에 제가 잠깐 올렸는데 싹 정리가 됐어요. 그래서 한번 올려보려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서 속이 후련하네요. 이렇게 도심에 오래된 건물들이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고맙고 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블이나 또 SK나 뭐 이런 게 KT 이런 거 있어서 그런 건 따로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또 손을 봐야 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따로 여기 보면 선들이 너무 너저러져서 이 부분은 또 따로 사람들을 불러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나중에라도. 깨끗해졌어요. 많이 도시가. 요즘 작업을 계속 하시네요. 여기다 보니까.